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비랜드TV입니다. 오늘은 물구나무 연습하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. 1년째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코치님이 계세요. 메모운동 고수이신데 오늘 제가 그분한테 배운 팁으로 운동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 맞다. 그리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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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